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cc로 글로벌 유튜브 차트 정상에 올랐다. 유튜브 최신 차트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신곡 cc는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했다. cc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직행하며 조회수 2440만 뷰를 돌파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투큐뮤직 mv 차트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중국 투큐뮤직 상승차트 유행지수 차트에서는 타이틀곡 cc를 포함 수록곡들까지 상위권에 올랐다. 베이비몬스터는 지난 1일 0시 첫 미니앨범 베이비몬스터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cc는 당당한 자신감이 깃든 오랫말과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 힙합 베이스의 웅장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음악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타이틀곡 cc는 당당한 자신감이 깃든 오랫말과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 stabil 것입니다. 타이틀곡 참응 타이틀곡 말조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